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사연인데요. 그래도 가져온 이유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남미세의 정점이라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무편집이에요. 그럼 봅시다. 제목 지금 다른 여자랑 양다리 중인 남친과 결혼이 하고 싶은데요. 이 남자가 거부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스킨십도 안해줘요. 혹시 사랑이 식었나요? 원제 바람피운 남자친구가 결혼 안하겠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여자구요. 저희 남친 때문에 고민고민고민하다가 글 작성합니다. 무려 8년 동안 만난, 그리고 원래 결혼 예정이었던 남자친구가 저 몰래 바람을 피웠어요. 아니, 지금도 피우고 있는 중인데요. 문제는 이것 때문에 저랑 결혼을 취소하고 싶다고 합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예전처럼 돌아가기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는 스킨십도 안해줘요. 어색하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네요. 시간이 흘러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결혼도 하고 싶을 것 같다고 하면서요. 화나잖아요. 그래서 우린 헤어지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난 헤어지기 싫은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아니, 그 여자아이를 좋아하는데 나를 어떻게 만나는 거냐? 했더니 야, 내가 너보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겠어? 라고 다정하게 말해주네요. 아니, 내가 너 말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어? 너밖에 없어. 이렇게 다정하게 말해주네요. 지금 현재 바람피우는 그 여자아이는 기존 남자친구랑 잘 지내고 있어요. 그 여자도 바람피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남친은 저를 보험으로 두는 걸까요? 근데 제가 아닌 그 여자아이를 더 좋아하는 거면 저를 어떻게 만나는 걸까요? 남자들은 원래 이런 게 가능한가요? 아직 바람피우는 그 여자를 못 잊은 걸까요? 바람을 끝냈나? 애매하네요. 그 여자를 잊기까지 기다려달라는 걸까요? 꼭 좀 좋은 부탁드립니다. 저 정말 미쳐버리겠다구요. 댓글 1번 그거 그지같은 놈이다. 바람피운 거 들키고 대형까지 하는 거 보니까 대형도 보니까 그래. 이게 처음도 아니고 앞으로도 할 거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아. 아마 모르긴 해도 네가 세컨이었던 시절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8년 시간 아까워가지고 머뭇거리다가 80년 후에 한다. 정신 차려라.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거라고. 단칼에 잘라. 아마 너밖에 없더라. 이러면서 다시 연락하고 난리 칠 텐데 그 자식 그거 쇼하는 거야. 공짜로 하는 여자친구 한두 명 킵하려고 말이지. 그리고 너도 참 웃긴다. 아니 바람피운 놈이랑 헤어지는데 허락을 구해? 헐. 2번 글쎄다. 니네 부모님이 더 미칠 것 같아 보이는데 세상에 이딴 게 딸내미라니. 그동안 먹인 쌀이 아깝다. 3번 뭐야?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 남자가 너랑 헤어지기 싫다 이러면 계속 안 헤어지는 거예요 지금? 와 뭐야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바로 차단을 해도 모자랄 판에 뭐하는 짓거리야. 도대체 바람피는 놈을 왜 받아줍니까? 님남친이 너를 지금 개무시하고 있잖아요. 뭐야 혹시 호구세요? 네 됐으니? 무시하는 거죠. 머리로 헤어져야 하는 거 잘 알겠는데 그게 잘 안되네요. 이 남자가 그냥 저를 안 좋아하는 걸까요? 결혼도 미루자 그러고 스키쉽도 안 하는 거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은데 설마 아니겠죠? 2번 아니 얘 진짜 왜 이러냐. 머리에 오뎅 들었어요? 님물 좋아하는데 바람을 왜 피웁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스키쉽을 안 한다고? 아니 정말 그런 놈이랑 같이 잠을 자고 싶어요? 한심하다 정말. 3번 아니 뭘 물어봐. 뻔하잖아. 갖고 있긴 싫고 버리긴 아까운 뭐 계륵이지 계륵. 닭갈비. 대댔스니? 그래도 정말 혹시나 아니길 바라고 있는데 역시 딱 이건 것 같아요. 2번 님 뭡니까? 혹시 혼자 드라마 찍어요? 비련의 여주인공이야? 그런 거야? 4번 도대체 이런 마당에 무슨 조언이 필요합니까? 님도 머리로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으면서 왜 자꾸 이러는 거야? 대댔스니? 네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근데요. 못 헤어지겠어요. 아무래도 제가 아직 이 사람을 많이 사랑하네 봅니다. 근데 정말 저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려가지고 이젠 하나도 없는 걸까요? 2번 마음을 없애는 게 아니라 너를 없애버리고 싶다. 3번 아 그래요? 그럼 헤어지지 마요. 결혼 조금만 미루고 질질 개처럼 끌려다니다가 시궁창 바닥까지 한번 찍어봐요. 아니 똥을 자기 스스로 아가리에 쑤셔 넣겠다는데 그런 너를 누가 말리겠습니까? 안 그래요? 5번 아니 도대체 뭔 답을 원하는 거야? 혹시 답정라야? 그래 뭐 그럼 끝까지 달라붙어. 그래서 저도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했더니 헤어지기 싫다는데 또 바람난 여자아이도 남친이 있거든요. 그 여자아이는 기존 남친이랑 잘 지내는 거 그러니까 저는 뭐 보험용인 거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2번 보험은 개뿔? 그냥 먹다 남긴 도시락이지 뭐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 사랑 타령하는 거 보면은 보험이라는 말도 아까울 지경이라고 정신 좀 차려라. 6번 아니 왜들 말려요. 이런 똥 멍청이가 저런 거 데려가주는 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도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 어? 논개정신 공짜 분리수거 게이드 끌끌끌 그리고 쓴이야 너도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그냥 나 남이세요 라고 써 사랑은 개뿔 여하튼 꼭 결혼하고 헤어지면 안 된다. 백년해로 고고 되겠군 아 몰라 몰라 아무것도 묻지마 7번 아니 지금 내가 뭘 본 거요 글을 잘못 읽었나 싶어가지고 세 번이나 읽었네 저기요 님아 혹시 미친 겁니까? 아니 지금 이게 정말로 조언이 필요한 문제라고 보세요? 그냥 지금 당장 님 부모님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하실 건지 호구입니까? 아니면 뭐 거지같은 약점이라도 잡힌 건가? 어? 미쟁이요? 이거는 그 인간이 결정할 게 아니고 네가 결정 아니 결정을 떠나서 그냥 똥통이 확 차버려야 되는 건데 뭐 하는 거야 지금 8번 쓴소리 좀 할게요. 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아니 정답을 다 알고 있으면서 뭐 어쩌라고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거야. 어쩌라고.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근데 명심해 남이 네 인생을 대신 살아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책임도 네가 지는 거지. 그래도 그래도 조언을 받고 싶다면 사람들 말 들어요. 지금 당장 헤어지라고. 일단 헤어져. 그럼 시간이 좀 걸려도 그 시간이 다 해결해준다고. 알겠니? 아 이거는 뭘까요? 어릴 때 애정결핍을 엄청 심하게 알았나? 그게 아니면 야 뭐지? 참 어지럽다. 감사합니다.